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운명학연구소 이한입니다. 주역타로 강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아이디 피시번을 추가해서 문의 부탁드리겠구요. 이제 보시는 각도에서 제가 손으로 펼쳐보이는 주역기초를 활용한 주역타로 강의 60장의 셔플 구성 그리고 3개의 주사위를 활용한 주사위점을 이용한 주역점을 보여드리고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구요. 한달에 모이는 인원에 따라서 강의는 기초반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에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들으실 수 있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쌍방의 대화를 통한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